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경제방송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주식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방송에서 못다 배우는 부분들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캐스터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 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함께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캔들 두 개짜리 세 개짜리는 많이 겁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에서부터는 절대 겁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수업의 제목이 뭡니까? 캔들의 신 테스트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한 5%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캔들의 신에 두 발자국 이상 다가서시는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캔들을 공부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께서도 이러한 기초 과정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배우실 만한 게 있다라면 찾아내셔야죠 자 지금부터 한번 어제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놓고 보면서 심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산병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사케다 오전법 중에 나오는 적산병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케다라는 사람이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사케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마라는 사람이 만든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적산병의 경우는 상승, 캔들, 빨간색이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빨간색 캔들이 어떻게? 하나만 멀뚱히 큰 게 아니라 세 개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는 계속 올려놓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상승 추세의 지속이 형성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적산병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내 거는 종목이 깨졌어요 막 흘러내려갔어요 그러한 이유는 제가 칠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캔들의 생성 과정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봉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생겼을 때에 이러한 정도의 크기의 양봉이 생기다 큰 양봉이 생겨버리면 뭔가 그냥 느낌상으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급하게 가네 이렇게 가던 것이 왜 급하게 가느냐 물론 여기에서 한 번 더 두 번 더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일단 이 종목이 펀더멘탈상이나 기술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흐름이 나오다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료가 노출이 됐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간다면 이거는 소용주고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되겠죠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뭔가의 재료가 나올 겁니다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갭으로 나오고 양봉으로 너무 크게 나온다면 시세의 끝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잘 염두에 두셨을 때 적산병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적산병의 기준에서 오히려 적산병이 좀 흑산병보다 조심스러운 부분은요 이 캔들 자체의 흐름이 시가와 종가 시가와 종가 부분을 너무 붙어있거나 너무 떨어져 있으면 과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과열로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요 적산병이면 상승이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산병일 때 첫 번째 첫 번째 봉 대비해서 두 번째 봉이 월등히 길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추세 반전될 수 있다 했죠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캔들이 작다 여기서는 변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꼬리가, 그림자가 얼마만큼 달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많이 달라집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면에서 다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봉이다고 가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일 때 가장 기본적일 때 변형형 이렇게 되면 변형이라는 거예요 1, 기본 캔들에 2, 장대 양봉에 3 어떻게 했어요? 양봉이 작아졌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형형이라서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변형형까지 일일이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변형형,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1번의 캔들의 흐름을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는데 제가 캔들 하나만 놓고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지속돼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뭔가 노출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장대 양봉이 뽑아줘야 되는데 적산병 구간에서의 가운데 양봉이 가장 길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응축된 것이 하나 조그만 게 하나뿐이 안 나왔다 하나 나왔다 그렇다면 방향성이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반전형으로 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왜? 선생님 그냥 기본적인 거 일반적인 것만 가지 왜 예외적인 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의 변형 기준에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추세형을 기준으로 진행형을 기준으로 놓고 캔들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반전이죠 반전을 놓고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이 정도의 예제가 많지 벗어나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캔들이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흐름에서는 이해를 하고 가자 아시겠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이 캔들이 중간에 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흐름에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응집돼 버렸다 그렇다면 꺾여질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적산병을 놓더라도 심화 교육이다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의 교육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적산병이 나오면 올라갑니다 추세가 강합니다 적산병은 너무 시가와 고가가 너무 붙어있거나 너무 갭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셨는데 반전형까지도 있다는 것도 꼭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승 추세에 어제 보여드렸던 그런 상승 추세의 캔들 상승 반전 추세의 캔들 오늘도 심화 교육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적산병 지나갔고요 그럼 뭘까요? 신뢰도 부분이 두 개짜리인데 봉이 하나 붙였더니 세 개가 되더라 그래서 두 개짜리 중에서 꼭 봐야 될 것만 제가 뽑아낸 거예요 이런 것들 오늘 보여드리는 거 이외에 두 개짜리 캔들은 사실상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신뢰도가 전부 2 미만이고 세 개짜리 캔들이 붙더라도 신뢰도가 3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 케이스 넘어가는 거는 제가 다 갖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요 이렇게 돼 있죠 상승 잉태형인데 이 잉태라는 것이 뭐냐 캔들 자체가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잉태라는 뜻입니다 뭐 어차피 똑같은 단어인데 어머니가 애를 뵌 것처럼 얘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장대 은봉이 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이 하람이 그러니까 조그만 이 봉이 한축되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칠판도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잉태형이 나타났다가 별 두 개짜리에서 갑자기 세 개짜리로 올라가는 부분은 첫날 은봉을 첫날 은봉의 시가가 몸통이 시가니까 어디겠어요 이 윗부분이 되겠죠 그것을 뛰어넘는 양봉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참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힘드시죠 자 보겠습니다 전날에 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날의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꼬리가 있으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꼬리가 없더라도 안쪽에 붙어 있으면 이게 뭡니까 잉태했다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꾸로 놓고 보면 좀 이따 배울 장악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거 어린애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린애라고 표현한다면 어린애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러면 이게 두 개짜리 캔들에서는 이게 월등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세 개짜리가 되고요 얘는 두 개짜리가 돼요 두 개짜리가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시지 말고 두 장을 영곱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위치만 바뀌어 있다 이 두 개짜리의 캔들에서 제가 두 개짜리 캔들 신뢰도 두 개면 안 갖고 나올 텐데 이게 붙으면서 세 개가 되니까 갖고 나온 거예요 어차피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놓고 봅시다 왜 이게 반격형이 되는지 그리고 물론 하락 확인형 하락 확인형이 되는지 부분도 여기에서 이 차이죠 지금 이 봉이 하나 있고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봉이 하나 있고 중간에 이 봉을 감싸 안기는 이 봉에 감싸 안기는 조그만 봉이 하나 있고요 이게 위로 텄을 때 이게 아래로 텄을 때 그리고 이 흐름에서 이러한 흐름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려고 하면 못 외워요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방향성이 너무 많은데 잘 보십시오 1번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은봉 혹은 얘를 껴안는 은봉이니까 대부분 장대 은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이 뭡니까 여때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거 같은 추세에서 같은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든 같은 추세에서 장대 은봉이든 양봉이 나오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터져버려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왔는데 은봉이야 그럼 더 세게 밀려 내려가려면 더 큰 악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캔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가운데 밀집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장의 악재가 있든지 이 종목의 악재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보니까 시세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응축돼 있다는 거예요 응축 아시겠어요 응축됐다는 건 이렇게 해서 반전이 나와 있을 때 응축이 됐는데 튈까 안 튈까를 몰라 왜? 장악형은 알 수가 있어 장악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응축 지금 응축된 구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두 개에서 만약에 떨어져 내려올 때 야 이거 봐라 반전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렇게 조그만 잉태형의 봉이 하나 생겼어 하람이가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바로 별 세 개짜리 신뢰도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망가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가끔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면 그건 그거지 이거 무섭다고 장 못 당으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반대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대 부분은 일단 어찌됐건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될 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이 부분 똑같죠 반대로 놓여졌습니다 반대로 놓여져서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그냥 치고 올린 게 아니라 감싸 안았다 밑에서부터 되돌렸는데 꼬리도 없다 있어도 조금 있다 굉장히 강력한 반전형 신호 별 세 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하락입니다 아시겠죠 위로 올라갔을 때 하락이에요 내려올 때 나타났으면 상승입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빨리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제TV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첨삭 교육을 제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어려우셨죠 너무 빨라서 정신없으셨죠 지금 당장 참여하십시오 저희 캐스터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 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더 많은 내용을 자꾸 가르쳐달라 배우겠다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십시오 지금 한꺼번에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럼 다시 생각한다면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상승잉태형 상승잉태확인형 그리고 그다음 그림 보여드리는데 상승장악형과 상승장악확인형 별 3개짜리인데 어떻게 된다? 별 3개 이상이다 이것은 언제 나타난다? 언제 나타나야 신뢰도가 이렇게 된다? 하락하고 있을 때 돌려버리는 신호 아시겠죠? 꼭 이것만 이해만 하십시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상승반전기준에서 마지막 제가 골라잡아서 나온 캔들 형태입니다 그럼 몇 개 없어요 솔직히 다 이거 비슷한 캔들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상승 세십자별형 이것은 신뢰도 어느 정도 되느냐? 2개 1개만 놓고는 표출할 수 없다 그랬죠? 2개만 놓고도 표출할 수 없습니다 3개가 있을 때만 도지 3개는 반전이 나오는데 그것도 신뢰도 2개다 그러면 신뢰도 3개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의 흐름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흐름 이 정도의 흐름이라는 거 칠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상승반전추세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이게 자, 별형 자, 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 갭이 어느 정도는 발생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별형의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은봉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꼬리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봉인데 이 양봉 크기는 이것을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 부분은 얘하고 그러니까 첫 거래일 봉하고 세 번째 봉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응집이죠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이게 개비여야 됩니다 이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세 번째 봉이 이 절반을 넘어서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스타형이 있죠 스타형이라는 건 뭐라고요? 시가와 종가가 응집된 것은 도지라고 합니다 십자 여기에서 시가와 종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봉이 생기겠죠 몸통이 생기겠죠 이것을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그다음 이쪽은 십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 돼요 여기는 이제 도지 조그만 도지 이건 굉장히 응집된 거예요 그리고 봉이 하나 있겠죠 이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별 두 개 여기는 별 세 개 여기는 별 네 개를 줄 수 있는데 세 개짜리로 그냥 통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외우시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외우셔도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 있었고 잉태형, 장학형 있었고 그다음 별 특징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외우시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만 변형이 나왔을 때도 따라 잡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고요? 자, 보세요 내려오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내려오는 추세 올라가는 추세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는 추세는 그냥 올라갈 때는 무시하시고요 내려오는 추세에 있어서 이 추세의 흐름 이후에 봉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왔는데 갭이 나왔어요 갭이 나왔으면 덧대로 내려가야죠 강하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강하게 떨어져 내려갔다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추세 하락입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갭이 나왔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응집됐다 무슨 말이냐 파는 쪽이 시초과 대비해서 갭이 나왔어 그런데 파는 쪽이 찔끔 팔고 안 팔아 더 이상 안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사는 쪽도 사긴 사는데 찔끔 이렇게 사고 말아 왜? 전날 음봉이 좀 크게 나왔으니까 또 갭이 나왔으니까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짜리에서는 의미가 없다 도지는 한 개짜리도 의미가 별로 없고 음축이니까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의 부분이 많아요 두 개짜리에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한 거죠 꼬리가 더 달린다 해야 되는데 세 개짜리에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개짜리에서 그럼 세 개짜리에서 확장됐을 때 어떻게 됐다 올라가는데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입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는 힘이 멈춰져서 꿍하고 멈춰져서 튀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잘못 해석하다 보면 어? 이거 뭐 전에 봉도 다 못 맺고 아니에요 강한 하락세가 멈춰져서 돌렸는데 첫날 봉의 절반 수준 이상을 돌린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복습 때 이 부분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또 정리해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라고요? 상승 반전형을 놓고 윤정두가 권해드리는 캔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짜리는 뭐 딱 하나 별 세 개짜리가 하나짜리 별 세 개짜리는 상승 반전형 해머형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두 개짜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장학형 하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세 개짜리예요 그럼 세 개짜리가 상승 잉태형하고 그죠? 장학형하고 장학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그 다음에 별 이런 거 놓고 볼 때 왜 생겼는지만 이해를 첫 강부터 잘 이해를 하셨다면 굳이 이 그림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것도 귀찮다 난 외우겠다 난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도 외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선이 어떻고 여기보다 넘어가야 되고 양봉의 크기는 어떻고 그거는 뒤에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1강부터 찾아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 반전형 공부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케이블 TV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첨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법 저희 캐스터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신개념 증권 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 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 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는 뭐죠? 하락 반전형의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승 반전 하락 반전 두 가지예요 지속형은 다음에 앓혀드릴게요 자 이거부터 집중을 하십시오 하락 반전형의 경우는 흑산병이 있다 흑산병의 경우는 이게 더 벌어져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의미를 두는 부분은 동일 흑산병형이라는 부분이에요 이해 되세요? 동일 흑산병형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반전이 아니죠 계속 지속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형 부분에서 흑산병을 가지고 나왔고 흑산병 쪽은 변수라는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산병에서의 변수 부분을 일부 대입을 시킨다 할지라도 돌려지는 힘은 그다지 크지가 않았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반전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의 반전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승 추세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 하락 잉태형 응축돼 있죠 봉색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적색 그리고 흑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서요? 상승의 고점 라인에서 나왔을 때의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주는데 어떻게? 별 2개 윤정도는 별 2개짜리 취급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갖고 나왔느냐 3개짜리가 있잖아 확인형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사살 넌 죽었어 꽝 끝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캔들 전날 캔들보다 하회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하회 선생님 이것도 기태 설명해 주세요 앞에 똑같은 거 있어요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한 게 또 뭐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앞에서는 상승 장악형 그림 똑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림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때려 내려와서 하락하고 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상승 반전 상승하고 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락 반전 왜? 그 전날 오른 것까지 싹 감싸고 내려갔다는 건 그 전날 이 봉이 형성되기 그 전날 상승률까지도 까먹고 내려가고 깨먹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윗부분에 있어서도 꼬리는 그렇게 많이 안 달립니다 거의 봉인데요 윗부분에 있어서도 올라갔던 고점대비에서 그냥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시가 부분에서 거의 내려온다는 거예요 갭 상승 이후에 밀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 소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앞부분 이렇게 돌리셔서 그 부분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세 십자형 석별형 석별형 십자 이 부분에서도 하나 팁 하나 또 드리면요 일단은 하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하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두 번째 이름이 안 이뻐 석별의 정 그거는 내가 낭만을 찾을 때고 내 돈을 잃고 내가 손실이 났는데 낭만을 찾고 저쪽 하늘 보면서 그러고 울고 있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샛별형과 석별형 시장에서는 샛별형 태어나서 이제 가는 종목을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팁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에 역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분류를 해놓을 때 좋은 것은 긍정적인 이쁜 이름으로 나쁜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이름으로 표출을 해놨다 놓고 보시고요 이 형성 과정은 어떻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흐름과 똑같이 뒤집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생성 과정부터 역사부터 캔들의 영혼까지 공부를 하고 이것을 봤기 때문에 봉이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습니까 좀 더 심화 과정 가면 이제 네 개짜리 나와요 다섯 개짜리도 나와요 변칙형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입맛만 봐드릴 텐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우니까요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차분하게 야 뭔가 잡히고 있구나 윤정도랑 하니까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구나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잠시 좀 여유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봉 두 개짜리 세 개짜리에서의 추세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상승 반전형 캔들 두 세 개짜리 하락 반전형 캔들 두 세 개짜리 다 말씀드렸죠 그럼 복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복습 자꾸 하는 게 복습입니다 실전 차트를 놓고 보시면서 하시는 게 복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변형된 부분도 있어요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면서 또 이거 아닌데 저거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왜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캔들에 대해서 우수함을 아시고 깊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름도 굉장히 더 많이 아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근본적인 차이는요 그러한 변수를 일일이 가지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하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러한 추세에 있을 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왜 여기서 이러한 캔들의 모양들이 나왔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 수식을 넣다 보면 딱 떨어지는 검색들이 나와요 근데 일부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은 다른 앞부분의 봉이 별로 안 큰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나와본 겁니다 그러면 일부의 변형이라고 놓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되겠죠 지금 박스를 한번 쳐드려볼까요 이 박스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다른 캔들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박스의 기준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전일 계속해서의 하락 추세에서 뭐가 나왔다 1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파락이 나왔답니다 개파락 앞서서 은봉이 좀 크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갭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드렸죠 갭이 나왔다라는 부분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이라는 부분은 선생님 여기가 도지 조그만 십자가거나 혹은 이 봉이 붙어있는 좀 스타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전일봉하고 조금 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만 놓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세 개를 놓고 샛별형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일봉 대비해서 갭이 발생됐다는 부분 그리고 산거래일제의 봉이 첫날 봉을 감싸 안았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억지라고요? 아닙니다 신뢰도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봉 두 개짜리는 어떻다고요? 신뢰도 3짜리가 거의 없어요 장학형을 떠나서는 얘는 장학형이 되려면 얘를 완전히 감싸 놔야 된다고 그랬죠 장학형이 나오지 않는 한 장학형이 나오지 않는 한 완전히 감싸 안는 신뢰도 3개짜리 봉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봉을 세 개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반전 추세를 가지고 가자 이게 소형주입니까? 극대형주입니다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2만 원이고요 그리고 고점 여기가 24만 6천 원이에요 대형주에서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 혹은 십거래일 십거래는 차 안 되겠네요 이 구간 동안에 10%의 수익이 나왔다? 아주 큰 장대항공 마지막에는 좀 나와줬네요 이것도 아주 크지도 않죠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캔들의 묘미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봉 3개짜리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기준에서 꼬리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데요 몸통 대비해서 꼬리가 길면 길수록 방향성을 잡기에는 유리하다 꼬리가 길다는 건 뭐예요?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종가와 시가는 거의 비슷한 데서 이 가격은 야 이 가격은 내가 못 팔겠어 이 가격은 내가 사야 하는데 막 치고 공방이 나오는 과정에서 꼬리가 길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든 치고 움직이겠다는 세력들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게 꼬리가 길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느냐 몸통 대비해서 전체적인 길이가요 그리고 몸통 대비해서 길어서 나의 힘을 양방향으로 다 표출시켜주는 거냐 혹은 한쪽만 줘서 그 힘을 한쪽으로 역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이 부분들 많이 어렵죠? 네 가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들 차분하게 외우시려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색별형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을 놓고 보시면 석별형 좋지 않은 이름 딱 써놨어요 캔들 어디서 잡아볼까요? 여기서 딱 잡아보겠습니다 뭐 이 부분 나중에 또 해석을 해달라면 해드릴 텐데 지금 아니고요 여기에 박스를 쳐놓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옆으로 좀 퍼져져 있어서 그래요 차트가 이렇게 조금 모여있으면 이것도 싹 이렇게 모이면서 칸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갭이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갭 조금 전에 갭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갭이 중요한데 어떻게 됐다? 갭이 발생되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도지가 나왔다 그렇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도지가 나왔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첫날 거래의 양봉을 봉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 됐건 양봉을 신뢰도가 더 높기 위해서 은봉이 절반 이상을 치고 내려가고 결론은 종가도 봉의 절반 수준 혹은 더 내려가면 더 신뢰도 높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변형이라기보다 이 정도의 기준에서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수 있는 신뢰도 3의 종목이라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신뢰도 3중에서 셋배령과 석배령 이름에 차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왜냐면 계속 공부했으니까 지금 은봉이 떨어져 내려와서 하락 추세 구간이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구간인데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봉이 넓어진 겁니다 49,700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의 하락 추세가 아니라 장대 은봉이 터져 내려오죠 장대 은봉 그러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립니다 이거 색깔과 상관없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모형이라고 그랬죠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에서 나온 해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음에 꼭 검색을 해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 자료가 됐네요 장대 은봉 이게 뭐 양봉이어도 상관없고요 장대 은봉이 나왔을 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흐름이 조만간 표출될 수 있다 지속적인 방향 부분에서 장대 은봉, 장대 양봉은 조금은 주의를 하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주의하셔도 됩니다 그 팁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 번 더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어디서 잘라낼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도 약간의 변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변형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하락 구간이 아닌 횡보 구간에서의 은봉이 발생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놓고 보여드리는 봉은 뭐예요? 공부하셨잖아요 뭘로 보실 거예요 이거? 뭘로 보세요? 이게 지금 전날의 은봉을 감싸 안았습니까? 감싸 안았으면 뭐예요? 강력한 추세 반전 장악형이 되겠죠 전날 흐름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장악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날의 흐름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전날 대비해서 그 안에 포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애기 상태로 그죠? 잉태도 있다는 얘기예요 잉태 잉태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잉태만 되고 애가 안 나오면은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잉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두 개짜리 실내도 두 개면은 별 두 개면은 안 갖고 나온다니까요 별 세 개짜리 아닙니까? 별 세 개짜리 어떻게? 캔들 하나 딱 더 나왔는데 그 전날 첫날에 캔들 고점까지도 치고 올라서는 그죠?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승 장악형의 흐름이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리는 이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강렬하게 가파르게 표출이 됐다는 부분 이 부분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실내도가 높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속도도 그냥 보면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캔들 자체의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구간 동안에 형성돼 있던 캔들보다는 상당히 커져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놓고 볼까요? 이쪽 복습이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적산병 다 좋다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봉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봉이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세 번째 봉이 쫙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멈춰버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적산병인데 가야 되잖아 가긴 뭘 갑니까? 바로 교수형 꼬리 살짝 달린 교수형이 표출되더니 유성형 표출되더니 또 은봉의 유성형 표출되더니 장대 은봉 푹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오히려 이것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은 하나하나 생성된 역사를 하시게 되면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바닥이건 고점이건 다 잡아내잖아 이거 누가 잡아낼겠어? 솔직히 야 이 적산병 끝내준다? 오늘 굉장히 큰 거 배우셨네 진짜 그렇죠? 예외적인 거 여태 방송 강좌해 드리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형에서 확인까지 돼버렸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놓고 보시겠습니다 윗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이 떴잖아요 꼬리 달린 변형일 수도 있지만 변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양쪽 시가 종가가 크고요 그다음에 꼬리도 더 그림자도 더 크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까지 딱 떨어져어요 이게 뭐라고요?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떨어지면서 한동안 옆으로 살짝 횡보하는 것 같더니 이 응집된 힘까지 탕권에 표출되면서 그냥 깨져내려갔죠 거기에 교수형 나오고 와장창 깨져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서요 앞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바닥에서 꼭 찾아내셔서 좋은 수익을 올려야겠다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샛별형 나오죠? 앞부분하고 다르죠? 완벽한 거 갖고 나와드렸잖아요 꼴이요? 무시하셨다 됩니다 자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적산병인데 양봉의 크기가 컸다 혹은 적산병 아니다 할지라도 양봉의 크기가 너무 컸다 그리고 갭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하락 전환이라는 거예요 윗꼬리 이빨이 날아버리죠 교수형 나오죠 꼬리가 짧은데요 그럼 유성형 나왔잖아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것도 뒷부분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반전의 추세 이러한 부분들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내셔서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남의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도 아주 간단한 원리로 시장에서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강의가 너무너무 빠르고 힘들고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케이블 금융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첨삭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 캐스터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신개념 증권 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 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3일 동안의 총괄입니다 3일 동안의 총괄 그렇다고 캔들이 끝나느냐 절대 안 끝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캔들이라는 것은요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거고 영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시장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뭐가 없었죠 캔들만 있고 거래량 없었죠 캔들만 있고 이평선 없었죠 캔들만 있고 다른 보조지표 없었죠 만약에 그것까지 합쳐지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윤정두의 투자 비법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정두의 투자 비법 우리나라에서 수익률 대회에서 가장 큰 수익을 냈잖아요 대우증권에서 7000% 이상의 수익률로 1위를 냈습니다 그거요 단순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부터 쌓아 나가서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5년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러한 저만의 투자 비법을 말씀드릴 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초부터 차분히 따라오십시오 지금 시간은 3일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부분에 압축된 부분이죠 캔들 2개짜리 이상 3개짜리 이상의 그러한 캔들군을 놓고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또 머리가 아프신 거야 왜 머리가 아파요 일단 많아 굉장히 많아 몇 개야 10개야 상승반전 상승반전 6개 4개 1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놓고 보시죠 하락반전 하락반전 6개 여긴 또 5개야 왜 여기에 없던 흑산병 중에서 흑산병이 또 확대된 동일 흑산병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개가 더 많은 11개가 돼버렸습니다 와 3일 동안 쉽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왔더니 윤정두가 배신을 하더라 이렇게 알고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요 이름 다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거 보십시오 상승장학형인데 상승장 아 고 확인 악자 잘못 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거지만요 이름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그림을 보고 깨닫고 이해를 해야죠 그 이해하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경험상으로 이해한다 그럼 좋죠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경험측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배움으로써 이해한다 그거는 1강부터 다시 보시면요 캔들의 생성 과정이 나오고 캔들의 흐름 속에서 이 음집된 힘의 느낌을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추세의 흐름을 배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 안 봐도 되시지 않겠어요 잉태형이다 이 안에 애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선생님 잉태형이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캔들 차트라는 것이 그럼 애가 먼저 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세요 엄마가 있고 애가 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뭐라고요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캔들로 생각하세요 요만한 거 하나 있고 여기 세 개짜리가 있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게 장악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필요 없다 반만 보자 반만 이왕이면 상승 쪽으로 볼까요 지워버리고 알겠습니다 상승 좀만 놓고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개죠 아유 너무 좋아요 10개이기 때문에 야 이제는 조금 쉬울 수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더 재밌게 더 막 룰루랄라 신나시게 자 상승반전해서 2도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뭐냐 신뢰도 2에요 신뢰도 2짜리를 왜 봐요 신뢰도 3짜리만 해도 배부른데 욕심입니다 왜 신뢰도 3짜리가 맨날 나오면 이게 무슨 뭐 떼부자되게요 제가 삼성그룹 인수했게요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평상시에 잘 안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짜리에서 자꾸 찾으려고 어마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손실 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3짜리만 갖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3짜리만 딱 가지고 계시다가 1년에 몇 차례 매매 안 하시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짜리를 무시할까요 무시하시는데 다만 3짜리를 아시게 되면 2짜리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상승잉태형 뭡니까 상승잉태확인형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 상승잉태확인형까지 한꺼번에 놓고 보시게 되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상승장학형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장학형과 상승장학형 다만 이 상승장학형과 상승장학확인형 같은 경우 똑같이 신뢰도 3 장학확인형은 좀 더 높겠죠 그리고 이 십자별형 같은 경우에도 이쪽과 이쪽에 놓여져 있는 별이 캔들의 크기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상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볼 부분은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부분입니다 한쪽 지우시고요 두 번째 지웠습니다 세 번째 남았습니다 세 번째 남을 때 짝짓기 한번 하시죠 잉태형과 장학형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3개가 또 없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3개 없어지면 5개, 7개가 되네요 근데 3별형 또 2개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개가 되네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쉽고 좋긴 한데 내가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받고 싶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더 나가보고 싶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이름을 아시고 더 많은 캔들을 아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도 윤정두가 기준점 잡아주는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준에 내가 조금 윤정두보다 내가 많이 알지만 조금만 머리 숙이고 윤정두한테 이 기준만 한번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쭉 강의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 강좌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궁금하시다 지금 당장 궁금하시면요 오십시오 어디로 오시냐고요 증권 방송 케이블 증권 방송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첨삭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 캐스터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신개념 증권 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 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의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숨가쁘고 여러분도 숨가쁘고 그렇지만 저는 사실상 뿌듯합니다 뭐가요? 무려 3일 동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강좌를 가장 쉽게 끝낸 것도 아니고 초기 부분만 해드렸다는 부분 너무나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진짜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걸 거예요 이거를 너무 빠르게 진행했어도 여러분들 힘드셨겠죠 어찌됐건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대로 아주 핵심 기법들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배우신 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좋은 더 좋은 수업으로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죠 지금까지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